1, 2, 3, 4, 4, 5, 6, 6, 7, 8, 9, 10 윙범 깨로 갖다 버려라 안 돼 나의 풍속 헐랑 패부터 너의 현실보다 못해 so call me PRD 악슨 베랑 비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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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거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야 왜 이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앉아 서세요 PT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요, 갈바생이요 자, 여기 앉으실게요 회원님 뭐예요? 너 뭐야? 너 왜 아직도 있어? 자 회원님 여기 앉으실게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알바생이요 알바생이요? 여기 오실게요 뭐야 여기에요? 네 운동하러 오셨죠 아 성훈이 이거 일 줄 알았어 아 난 내가 운동 시키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응 아 운동하러 오셨죠 여기 앉아 안녕하십니까 예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니고 알바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 운동하러 왔어요 운동한다는 사람 태도가 그게 뭡니까? 네? 왜요? 너무 자신감이 없지 않습니까? 오 뭐야? 회원비는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아 저요? 네 좀 비싼데요? 저 안 할래요 엔하이프는 90% 할인입니다 오 90% 할인해줘요? 네 그래서 100만 원 100만 원 원래 1,000만 원이 어 믿음이 안 가는데 이 회사 저 돈만 받아 대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박종성 이름 왜 내 이름을 써? 나이 모르는데 한 번 한 살 아니에요? 2002년생 일주일간 평균 운동 횟수 솔직하게 적으실게요 그럼 0회 근데 저는 운동을 거의 안 해요 전화하는 운동 종목 근육 가슴 축구 음 가장 최근에 하는 운동 산책? 걷기? 손가락 이것만 되잖아요 아 저 여기 두 번째 손가락이랑 세 번째 손가락 주로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런 덤벨 프레스 있잖아요 아 덤벨 프레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팔과 파펴기 아주 제대로시네 네 이런 거 많이 하고 위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이 되어 있으시네요 기본 운동 많이 합니다 2022년 아 뭐야 우리 데뷔일이야? 서면도 잘 가지세요 박성훈이 두 명 있네요 박성훈이 두 명 있네요 아 대현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골라 가세요 이제 이거에 달려 있는 건가요? 맞아요 어? 얘만 좀 다르게 생겼네요 얘로 가겠습니다 가장 뭔가 근육할 거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왠지 이게 스페셜 뭔가 있을 거 같아요 야 골랐어 축하해 너도 나랑 같은 팀이야 그럼 이거를 고르겠다 몇 번이에요? 난 지금 2번으로 몇 번이에요? 3번 오케이 아이고야 봐버렸다 자 이거 끝 됐어 봤어 끝이 왜왜왜왜 그러면 끝이지 아 몰랐어 뒤에 써 있는 줄 몰랐어 아니 3번 똑같다 어차피 2번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 닫을까요? 아니 아니 저 나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나가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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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3층이에요 아 네 3층 와 라면 맛있겠다 몸 풀어야 돼 몸 풀어야 돼 저는 오늘 살살 하겠습니다 저 운동 좋아해 또 체육돌이지 않습니까? 태능이 있던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뭐죠? 노래 반경에는 왜 있어요? 지금 2층 정원이 2층 걸렸나 보다 정원 네 여의 형 몇 번이에요? 지금 밑에 층 와 너무 행복하다 여기는 딱 봐도 이거 할 것 같구만 와 여기 물방 아 내려올수록 그거네 뭐 살고개 갈 차예요? uire 하하하하 맛있어? 응 뭐야, 난 유산소 팀인가? 어 형, 저는 같은 팀이에요 여의! 형, 여의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왜 런닝머신 밖에 없나? 정훈아. 글려? 여기가 우리의 성지다. 나이스! 여기가 우리의 성지다. 여태까지 운동했던 거 한 번 봅시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맛있다, 맛있다 해줘. 그래, 그래야... 여기예요, 가슴? 여기야. 오케이, 가슴 여기, 여기? 아, 가치로. 자, 하나! 돌!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다! 옛날에 이런 거 유행이었다, 참. 대단체. 아, 맞아. 저거 진짜 코가 많이... 아, 이거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거 잘하면 좀 멋있을 것 같아. 뭐, 다 먼저 할게. 시작할까요? First mission. 우와, 이거 뭐예요? 리셋 됐어요. 숫자만큼 막 뭐 해야 되고 이런 건가? 잠깐만. 아, 이거 왼쪽으로... 가만히 있어볼까? 가만히 있어보니까? 우리 노래 동안은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는 여기서 운동을 많이 하고 가야 돼. 응. 가만히 있으면 돼. 오케이. 난 최대한 많이 한다. 안다. 그거 한 만큼 하는 거 아니야, 막? 많이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나 안 해야겠다. 형, 나 안 해. 오케이. 불안한다. 시작이야? 적당해. 핫도그 해, 진짜. 이건 안 움직이는데, 이걸. 가만히 있으면 돼. 이거 고정시켜. 모아, 여러분. 우와. 오옹! 오오오오오. 小 докум 2 작년이 생겼지요.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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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면서 해야지 운동은... 재혜 형! 재혜 형! 누군가 끊은 온 보들라인 넘어 어? 왜요? 왜요? 저 다섯 개요. 81분. 두 분 파트도 총 86개예요. 아! 하필! 개인전 아니에요? 아 진짜... 저 30이에요. 정직한 사람. 저 313. 저 298. 계정 높은 것 같은데? 제이 형! 형 몇 나왔어요? 200 얼마? 우리 다 합쳐서. 우리 여기서 살려고! 니네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에?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200이 나와? 근데 저희 일부러 안 했는데요? 왜요? 진짜로? 선호밖에 안 했어요. 저희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 50, 희승이 형 50. 에? 그짓말! 차고 러닝머신 뛰었어요. 차고 러닝머신 해서 한 100 정도? 근데 아까, 아까 이거 맘보기에 이거 막 엄청 흔드는 소리 다 들리던데? 그거 저희 안 해요. 이 정도 소리 막...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이 하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세 명 해팅 중이에요? 그니까 말했잖아요 제가. 아니 그걸 왜 그걸 한 번 꼽아서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제일 빡센 거 하겠는 거예요. 우와! 우와 레전드. 6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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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밖에 없어요? 6분이요? 무슨 문제인데? 6분이요? 6분이요? 6분? 6분이요? 뭐 한다고 이해가 안 돼 지금. 나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6분이면 나쁘지 않네. 네. 자 운동 시작해 볼게요. 네. 자 먼저 스쿼트 할 건데 네. 같이 맞춰서 할 거고 한 번 잡아 주시면 자 올라가 주시고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밸런스. 일단 버텨서 자 여기 있었어요. 중심 잡고 자 해볼 거예요. 자 준비. 가자 진짜. 시작. 같이 하나에 맞춰서 아니. 하나. 왜 움직이는 거야? 둘. 둘. 아니 집중하라고. 맞아요. 미끄러워. 미끄러워. 미끄러워 이거. 어떡하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세요. 하나. 이렇게 20개 할 거예요. 가볼게요. 하나. 참고로 이거 진지하실데? 아니. 좋아요. 셋. 제 숨도 안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넷. 다섯. 좋아요. 아니요. 좋아. 좋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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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 다운. 스톱. 이 자세로 저희 3분 정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다고요? 네. 이 자세에서 3분 정도 어떻게 버텨요? 살려줘. 살려줘. 정신 fantasia 저게 외 Kickstarter를 대신을 나 Norm 저게 지옥이에요 유튜amation? 네. 라디 왓 몇 초 남았어요? 몇 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네, 숨 차주시고요 9 네, 좋습니다 1 1 와, 이거 어떡해? 1 6 아 7 아니, 왜 움직여, 이거? 힘 줘, 힘 줘 힘 줘 안 움직여 멈춰주세요 야! 야! 아, 나 이제 뭐야? 어, 잠깐만요 아니, 이제 안 되네 너무 아파 이쪽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긴 평온하시네 셋 하나 둘 오, 안무하는 것 같아 셋 넷 다섯 여섯 호흡 한 번 더 올릴게요 아, 여기 에이스들이네 확신하세요 넷 근데 이거 넷 벌칙 같지? 형이 안 해서 그래 형이 많이 흔들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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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마 너 이거 몇 번 떨어졌어? 밀고 스톱 자, 일어나세요 아, 너무 좋아요 지금이야! 아, 이거 봐봐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원하시는 층을 찾아서 12층 안내대식으로 가셔서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형아, 형아 이거 왜 1층, 이거 1위에요 1위 어디에요? 이거 1위야? 안 나와요 나 나 나 나 일단 우리 둘이 같이 갖고 있자 아니 잠깐만 지금 시작이에요?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하나요?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이야 지금 빨리 보여주고 1번? 1번? 여기다 오케이 찾았어요 여러 개 있어요? 뭐야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오케이 1번 오케이 2번 여기가 1번이 맞죠? 11층이요? 아 오케이 전체 층 돌아다니면 돼 여기 올라와요 와 여기 라면도 있어 진짜 기다려라 조심 내가 다 먹어줄게 아니 종이가 없어 찾았어요? 저도 못 찾았는데 하나도 없어 저 나왔어요 3층 3층 숫자 3 뭐야 여기 누가 반지 놓고 갔어요 저 2번방 할게요 저 3번 하겠습니다 이건가? 못 찾았다 과연 3, 2, 1 포인트 어? 똑같아요 우와 이거 여기다 놨네 우와 이거 여기다 놨네 우와 제발 숫자 3 1번? 3층 3층 아무나 와요 빨리 어 희승이 형 예이 자 일단 라면부터 먹고 시작하자 운동은 라면이니까 와 와 운동에 라면이 제한 좋은 아니야 진짜 그거요? 담배틀 섭취 아니죠 제일 중요해 좋아 이거야 좋아 이거야 좋아 이거야 좋아 이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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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라고 뭐 할까? 풍문으로 들었을까? 우와 형 그냥 다리 올려 이렇게 저희 겁쟁이 할게요 그럼 너가 그거 되잖아 나 뭐 후렴 후렴 너가 되잖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제이 형 어? 형 뭔 노래예요? 겁쟁이 뭐 있어요? 아 이거 잠깐 너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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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고장난한 사람이 당신을 미친 듯 사랑합니다 와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슬슬슬슬슬 경치 없이 당신을 몽롱합니다 가사 틀렸어 눈을 더 크게 뜨고 찾아도 당신은 뭐예요? 단 하나는 걸 알았어 내가 꼭 갖고 싶지만 사랑해줘 날 울리지 마요 날 울리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또 잦은 이 말 하나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만 있는 나는 겁쟁이랍니다 나이스 나이스 81점 나이스 거기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81점보다는 더 나오자 오히려 좋아 미친 듯 사랑합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할래요? 우리는 뭐하는 밥 먹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우리는 뭔가 이상하지 않냐? 잠깐만 왜 뛰지? 이거 미션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일단 먹어 렛츠고 간다 간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는 노래 좋은데?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맞아 만났어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어 나 안 해 안 해 그대의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의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원 응? 57점 왔어요 57점 왔어요 하하하하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운동했다 야 수고했다 정 Над다 놀아 야 근데 진짜 추억 나 진짜 와 갑자기 인생을 되살게 봤어 진짜 인생에 대한 그 대결 자 잘한다 잘한다 말해요 10kg요? 네 겁나 무거운데 랩 미인 하자 랩 미인 우리 노래야? 어 폴라로이드 러브 있어요 폴라로이드 러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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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a 폴라로이드 러브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나 이 날 날 It's like a 폴라로이드 러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흔한 필터조차 없어 I love the vibe Yeah 널 향한 내 맘을 여기 보존 없이 새기는 거야 점점 뚜렷해져 가지 알고도 빠진 않아 나무냐 Oh love or love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I love the vib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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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1,2,3 1,2,3 역시 야 놀고 먹고 그냥 이것만 봤더니 성공했네 와 끝났다 와 쉽네 아 안스크림 맞아 먹자 오케이 미션 통과했어? 아니요 저희 57점 나왔어요 비승이 형 한 번에 96점 예 1,2,3,4 와 하나 아 실패해서 적어 왔는구나 다 왔어 왜 오 이승이 형 같은 팀이었어 아이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승이 형 한 번에 96점 나왔어요 오오 96점 펌핑 시키고 있어요 저도요 아까부터 그냥 쉬는 시간에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음 너희는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 난 컵라면 두 개 먹고 쉬고 있었는데 하나 저 어깨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주면 좋아요 으아 천천히 하세요 오케 우와 왜 이렇게 힘들지? 이쪽 오케였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뭐야 흰생이 형 다들 헬스를 아주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이거 왜 심해를 한대요? 제대로 간다 오케 자 준비하시고 써세요이 발이 안 움직여 아우 발이 안 움직여 시작 으취 왜 이렇게 흔들냐? 왜 이렇게 흔들냐? 으아악! 세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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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요? 오오오오 잠시만 하나 우와! 진짜 못하겠는데? 와 인도가! 오오! 여섯 여섯 걸! 할 수 있어! 정말 할 수 있어! 걸! 아! 허벅지! 아! 언제 끝나요? 몇 초 나갔어요? 이렇게 해요 저? 와 미쳤다 네? 두 개 밖에 못했어요 네 개 했어요? 오케이 네 개! 야 희승이 50개 말이 돼? 말도 안 돼 그 다리로 이거 한 거 아니야? 여기 쓸게요 저희 월세 연장할게요 월세 연장 또 또 또 이런 거 다음의 음성성 동작을 완벽하게 재현해주세요 지금부터 10분 후부터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재현한 회원님은 성공 마지막까지 성공하지 못한 두 회원님은 추가 운동이 있습니다 뭐야 우리 노래야? 어디서 어디서 만든 거야? 뭐야 뭐라는 거야? 뭐야? 해보! 아! 아! 진짜네! 아! 진짜네! 진짜네! 아! 뭐야! 아! 아! 오! 지금 봐! 이거 진짜 옛날에 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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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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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이게 너무 어려 골반까지 쳐야 된대요? 이거 맞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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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먼저 리듬다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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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고잉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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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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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하 히 히 후 히 히 히 하 하 어 어 어 어 어 어 주먹 주먹 하하 후 후 라이트 랩 라이트 랩 라이트 랩 여기에 외웠다 도전 도전 여기 줄 서 있는 거야? 설마? 제가 통과하는 거 보여줄게요 첫 번째 순서에 아이고 부담되라 아이고 부담되라 아이고 부담되라 이거 이런 거 처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F는 선우입니다 설득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NF는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습생 박정상입니다 하하하 왜 이렇게 긴장되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BLEEPRULEM BLEEPRULEM 춤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아 에이 직캠 잘 찍고 있죠? 직캠 하하하 렛츠 고 어 에이 에이 에잇! 오! 퇴근입니다. 와! 퇴근입니다. 와우!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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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봐요. 바이바이. 다음 주 뭐지? 퀴즈 탐험 신비언 N.I.F. 과학이면 좀 자신 있는데? 운동에 대한 건 자신 있어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긴 하죠. 뭐야? 뭐야? 정답. 옹시민? 꿈이라고 하지 마. 꿈이었는데 왜 꾸몄냐? 꿈! 어? 저요? 어? 이건 거 같은데? 이끼리끼라요. 정답 정답. 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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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시!